안녕하세요. 금아신당입니다. 이번 주제는 역마살입니다. 제가 살아온 것을 쭉 생각을 해보니 저도 역마살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역마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 이제 같이 알려드리고 참고를 하시다 보면 좀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은 역마살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역마살이 낀 역마라는 것은 진짜 집에 잠시도 못 있고 어떻게 보면 주위 사람은 피곤하게도 합니다.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밖으로 떠돌고 뭐 진짜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우리나라도 갈 곳이 여러 여행을 할 곳이 많은데 해외도 갔다 오면 또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역마살입니다. 그리고 활동량이 강하고 바쁘고 직업적으로 어떻게 보면 바쁜 건 있으나 안정적이지 못하고 항상 옮겨당기고 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역마살이 꼈다 막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. 역마살이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 하면 부지런하고 그때에 따라 알맞게 일을 잘 처리하고 추진력이 뛰어나고 성격이 활발하고 사람도 잘 사귀면서 우리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 빠른 변화 있잖아요. 이 빠른 변화에도 잘 적응을 하면 그렇다 보면 요즘에는 직업에도 뭐 그런 거 없고 요즘에 뭐 공부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업으로도 뛰어들기도 하잖아요. 그런 분들은 어린 나이에도 출세를 할 수도 있고 그 출세를 하다 보면 재물도 많이 얻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꼭 역마살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. 진짜 내가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 또 역마살이 있는 분들은 돈도 많이 벌어요. 벌기 때문에 이거를 좋은 방향으로 사용을 한다 할 수도 있고 또 역마살이 또 나쁠 때도 있잖아요. 우리 기운의 4주에 보면 나쁠 때도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럴 때는 역마살이 만약에 안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 하면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실증을 잘 내고 확실한 목표도 없이 아무런 소득이 없는 채로 바쁘게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조급한 성격으로 마음만 급해가지고 앞뒤 생각도 하지 않고 왜 경솔하게 행동하는 분들도 계시고 모든 일에 포기가 빠르고 허황된 꿈을 쫓다가 실속 없이 하는 일 없이 세월만 헛되게 보내는 사람들도 많아요. 그래서 지금은 후회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뭐 때문에 그런지 그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왜 다 본인 자기들 탓만 하고 있잖아요. 남들 그냥 부러워만 하고 있고 왜 그런지 원인을 참 알고 가면은 이것도 정말 잘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금화신당이 볼 때는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.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. 남자들 경우에 크로치팩 탁 끼고 왜 이렇게 줄 탁 잡고 왜 가오 잡고 왜 팔자 걸음으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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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는 사람들 있죠. 그런 사람들도 역마살이 다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멋내고 보여주기 좋아하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이 내한테 멋있다 하고 막 이러면은 왜 좋잖아요. 그러면 한 번 나갔고 두 번 나가게 되고 두 번 나갔고 뭐 여러 번 나가지 않겠습니까. 그렇듯이 그런 것도 역마살에서는 좋은 거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뭐 그렇게 맨날 멋이나 부리고 가오나 잡고 하시는 분들 있죠. 그런 분들은 여자분들 조심하세요. 이제 크로치팩을 아무리 끼고 명품을 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잘 구분해가지고 만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. 4, 50대쯤 되면 왜 자기 그런 거에 모르게 젊은 사람들을 따라서 왜 뭐 크로치팩도 뭐 의상도 뭐 이런 거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. 안 어울리는데 하고 계시는 분들 있죠.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역마살이 많이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.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역마살 없는 사람 사실은 없어요. 그래서 이 역마살이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을 하고 잘 알고 알고 간다 하면은 역마살도 나쁜 거 아닙니다. 진짜 좋은 겁니다. 돈 많이 벌 수 있어요.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원래 부지런한 사람들이 뭐는 다 개척하고 나간다고 하잖아요. 그렇듯이 역마살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잘 알고 살아가는지를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궁금하신 게 있다면 뭐 언제든지 금화신당한테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